기어타임즈 쉐도우스키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요것도 신념 네, 쉐도우스키 지금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엔 재즈베이스 세 개, 기본 재즈베이스, 그리고 우현, 애쉬까지 이렇게 세 개를 스쿼드 리바이벌로 돌려보고 있습니다 스쿼드를 하기 전에 딱 1년 전에 썼죠 저희가 8월 26일 2020년에 하고 지금 8월 25일 2021년도에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애쉬가 극강의 애쉬 메이플 재즈베이스 10.0 나왔고요 승채씨는 저는 사도 애쉬스키에서 9.5가 나왔습니다 10과 9.5를 받은 모델은 딱 두 개밖에 없었는데요 그때 10과 9.5를 받은 모델이 그 기본 모델 21% 빈티지 재즈베이스가 19.5를 받았어요 새로운 10.0 베이스, 스카이하이 29.5를 받았던 기본 모델이 저희 스쿼드로 돌렸었던 첫 시간의 기여였고요 그게 79.5로 아쉽게 80점 때 입성에 실패를 했습니다 아쉽게 그리고 우현은 의외로 더 잘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78점이 나와서 역시나 80점 때 진입은 실패했고요 근데 이번에 이 애쉬 베이스는 19.5 그때 똑같이 나왔었던 최고 득점 기여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거 지금 유일하게 오늘 80점을 넘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재즈베이스 애쉬 모델 그럼 바로 들어가 볼게요 319만원 가격 동일하고요 기본 모델과 메이드 인 저먼입니다 전장 117cm 무게는 3.67kg 두께는 40플러스 1mm 12프레트 이뚤레 81mm 바디는 아메리칸 수원패 유씨고요 하드메이플렉에 사도스키 라이트 머신헤드 오픈기어 이 힙샷에서 모양은 똑같은데 이제 자체 제작으로 바꾼 거죠 이것 때문에 저희가 뭐 신제품이라고는 하지만 사운드엔 차이가 없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스쿼드 리바이벌로 전환을 했습니다 너트는 사도스키 저스터너스 이 너트고요 너트 너비 47.5mm 네 지판은 메이플이 올라갔네요 오늘 전부 다 이제 그 모라도가 올라가 있었는데 요거는 애쉬 바디에 지판도 메이플 사운드의 결이 좀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판 공격 반지점 305mm 스케일 길이는 864mm 21 니켈 실버프레시고요 픽업은 패시브 사도스키 험캔슬링 제이스타일 픽업 4개에 장착이 되어 있고 브릿지에는 60년대 포지션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액티브 전환 가능하죠 액티브 사도스키 2A 일렉트로닉 베이스 앤 트래블 부스트가 있고요 빈티지 톤 컨트롤 VTC 노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포 볼륨 밸런스 빈티지 톤 컨트롤 푸쉬풀 가능하고 트래블 앤 베이스 스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 이제 그 볼륨 톤 컨트롤 VTC 노브와 트래블 앤 베이스를 0으로 해놓고 칠 때와 올리면서 칠 때 전혀 다른 베이스들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두 세대의 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는 효과를 주는 정말 극강의 범용성을 갖고 있는 베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있겠습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 볼게요 네 패시브 먼저 톤 다 올리고 픽업 두 개입니다 치시면서 기본 톤이 그 우리 모라도 지판이었던 것과 어떻게 다른지 엘더의 모라도와 이 애쉬의 메이플 어떻게 다른지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으면 바로 바로 그때그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주해 보겠습니다 네 무게감이 다르네요 처음에 무게감이 좀 받쳐주는 묵직함이 살짝 다르고 무게감이 다르다는데 어떻게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저음쪽의 느낌인거죠 저음쪽의 느낌이 저음쪽의 느낌이? 약간 없다 살짝 가볍다 좀 더 그 날씬한 느낌이죠? 좀 깔끔한 느낌이 좀 강조되는 살짝 그리고 여기서 이제 톤 다 내리고 픽업 두 개 하면 확실히 무게감 자체가 좀 덜한 느낌이죠 그죠 자 톤 다 올리고 앞에 픽업입니다 네 자 뒤에 픽업이요 톤 내리고 뒤에 픽업입니다 네 픽업이요 톤 내리고 톤 내리고 톤 내리고 톤 내리고 자 이제 VTC 3개 로 가 보겠습니다 액티브 입니다 네 새로운 기타가 튀어나오죠 VTC 끈 상태는 거의 비슷해서 VTC 좀 올려져 올려는 상태에서 해볼게요 네 다 올린 상태로 해보겠습니다 자 피곤 두개 였구요 자 앞에 피곤 입니다 되게 기분 좋아지네요 네 뭔가 정말 그런게 있어요 좀 댄디하고 말쑥하고 좀 뭐랄까 시원시원한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생긴거같이 좀 깔끔 맑은 느낌? 뒤에 픽업 입니다 맑은 느낌 진짜로 자 이 상태에서 이제 EQ 스택 둘다 조금 올리고 슬랩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좋다 취향 따라 관리긴 하겠지만 애쉬웨이 풀 조합 상당히 좋네요 야 이거 슬랩은 진짜 되게 뭔가 싱그럽다 사운드가 좋아요 복제 매력이 아주 잘 살아있는 그런 베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힘은 뭐 여전히 좋구요 우리가 아까 뭐 로우가 조금 좀 없다고 했지만 전혀 이제 VTC랑 스택을 돌렸을 때 로우가 모자란 느낌 전혀 없습니다 스택 로우는 여전히 얘도 극강 입니다 그래서 어우 요바 요바 우리한테 VTC랑 스택 트래블 베이스가 있는 한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피지컬은 뭐 채우고도 남을 여지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은 네 오히려 그런 깔끔하고 말숙한 기본톤의 활용도가 되게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이것도 드라이브 톤은 일단 반주 묻혔을 때 들어볼게요 다 들어본 건가요? 그쵸?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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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극강의 애쉬 메이플 재즈 베이스. 저는 싸동호 애쉬 스키 19.5. 스쿼드로 돌여볼게요. 야, 이거 진짜 연주할때마다 느끼지만 너무 좋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스쿼드 사운드 33, 가성비 14, 17, 디자인 18에서 총점 82점. 저는 사운드가 하나 올라갔어요. 저기, 모라도 집안에 비해서 사운드 하나 올라갔어요. 31, 가성비 15, 편의성 18, 디자인 14, 해서 총점 78, 평균 점수 80입니다. 이야, 이게 결국에 달성을 하네요. 지금 보면 79.5, 78 갔다가 마지막에 뭔가 역전 말로 없는 때린 것 같은 느낌으로. 와, 이거 진짜 좋은데요. 애쉬가 의외로 5현이 못한 4현 기본 재즈 베이스의 아쉬움을 애쉬가 달려줬습니다. 되게 좋네. 애쉬가 80을 찍을 줄이야. 의외네요. 확실히 다른 매력이 있기는 있는데, 이 애쉬가 확실히 목재의 특성을 진짜 잘 살렸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좋은 베이스였습니다. 319만원에 빈티지에서부터 락, 어느 정도 하드락까지 충분히 커버 가능한 진짜 일자라는 베이스. 그리고 VTC와 트래블앤베이스를 이용해서 정말 다양한 사운드와 피지컬을 뽑아낼 수 있는, 정말 뭐랄까? 되게 효자, 그런 느낌의 일하는 기탁. 사도우스키의 메트로라인 21프레 빈티지 재즈 베이스의 애쉬였습니다. 피지컬을 뽑아낼 수 있죠. 오늘 이렇게 스쿼드로 예전에 우리가 아주 기분 좋게 리뷰했었던 사도우스키 다시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번에도 계속해서 예전에 썼던 아주 인상적인 기어들은 계속 스쿼드 리바이벌 시리즈를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즈 베이스 3대만 올라왔는데 다음번에 또 다른 기어들도 저희가 기회가 되면은 사도우스키 남은 모델들이 있잖아요. 걔네들도 스쿼드 리바이벌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좋겠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시 펜더로 넘어갑니다. 네, 뉴 트래디셔널 시리즈 1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페이스 타임스! 페이스 타임스!